자 우리 DRX 파란색 이 젠지 젠지는 또 이렇게 좀 골드 느낌이 나게 이렇게 좀 탄생이 됐고요 T1 와 미쳤어 이거 이거 챔피언스야 챔피언스 이거 아니 일단 요거 이제 바로 사도록 아 아 아 나 돈이 아 돈이 없구나 아 이번에 그 윈도우 정품인가 그 사느라 돈 다 썼는데 클났다 아 이럴때는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도움을 구할 분이 있죠 제가 또 이분이 예전에 이제 챔피언스 우리 영상 때 또 사주셨던 운용자님이신데 오늘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그쵸? 아 네 지금 예전에 와줘요 예 저니까 아 내가 쓸게 하기로도 그래도 걱정 안되고 예 이 영상도 많이 하고 파이팅이다 요번 지니시피 흰스키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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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사주주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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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아 문제? 문제 하나 맞추시면은 아 문제를 맞추면 아 어? 짝 이 분이 아이에스 이 분이 아이에스 티제이었나? 아 잠깐만 아암 정답! 서로가 해도 되나? 서로가 가야 돼? 우리 영장님에게는 NDDI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운영자님이 유전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친일한 게임 더 즐거운 게임 더 소통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운영자님이 이 게임이 오래로 존재합니다 그러게 운영자님의 NDDI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딥! 딥! 아이씨 딥! 아! 아예 심! 운영자님 사랑합니다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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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까? 사랑해요! 정답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주시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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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들어왔어! 야! 야! 진짜 들어왔어! 야! 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1의 빨간색이 예쁘거든요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구매 완료 어딨어? 기본 서머 여깄다! T1 클래식 이제 음향효과 바로 이거 찍고요 음향효과 찍고 킬배나 바로 찍어주고요 자열로 장착 캤습니다 와! VCT사 T1 와! 이거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계속 나오는거야? 28년도 25년도? 오오! 요이!